수고했다. 어디 갔노? 큰일 났다. 간장이 샌다. 어디 있어요, 주세요. 이게 전부 다 간장이라. 세 벌이 흘러가는 간장은 끊을 수가 있나, 그렇지? 빨리 오세요, 밥 먹어야지. 동남시에서 20개 정도. 1, 2, 3, 5개. 반찬이 많습니다, 이래. 친구들하고 반찬이 많습니다, 그래. 봄날 천성산에 오르면 금지 오겹 시집간 딸보다 더 귀한 대접 받는답니다. 엄마, 해주는 맛. 정말로 행복해요. 저희들을 위해서 차려놓고 기다리는 밥상. 마음의 호기까지 채워주는 능인 스님의 공양을 만나러 갑니다. 절 밥 한 그릇의 행복을 위해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양산 천성산. 첩첩이 둘러싼 산뽕우리와 골 깊은 길곡. 가는 길이 험해 땀을 흠뻑 흘리더라도 그 산을 오르고픈 이유가 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내원사 길곡길 따라 오르다 보면 산 아래 포근히 자리 잡은 암자 노전암을 만납니다. 여든 세세의 능인 스님은 이 암자의 오랜 터줏대감. 요거 봅시다. 요게 너무너무 예쁘지예. 이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 모양 꽃 이팔이 하나가. 이 무드를 이루어갖고. 법당 갈 때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어찌 그린 니가 예쁘노. 도량에 핀 들꽃 한 송이에도 애정이 넘치는 능인 스님. 출가 3년 되던 해부터 줄곧 이곳 노전암을 지켜오셨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로 63년. 막내딸을 유난히 사랑해주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행여 꿈에서라도 보일 수 있을까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스님이 한평생 기도하는 법당만큼이나 자주 드나든 공양간. 지금은 현대식 부엌에서 젊은 공양주들이 일하고 있지만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풍경이 있습니다. 자고로 반찬은 많을수록 좋다는 능인 스님. 오늘은 반찬이 좋네. 하나, 둘, 셋, 넉,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반찬이 많아야 밥이 맛있지. 이것도 찍어 먹고 저것도 찍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생기지. 공양 시간이 다가오자 참새가 방앗간에 모여들듯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절집 공양은 나물 몇 가지로 소박하기 마련인데 노전함 공양은 늘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한 번 맛보면 잊지 못한다는 점심 공양상. 반찬이 무려 20가지. 푸짐함으로 치면 어지간한 잔치집은 울고 가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릴 때 할머니. 처음에 오니까 너무나 이렇게 세상에 저래서 주는 데가 다 있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씩 그냥 다른 이렇게 친구들도 야 거기 가보자 이래서. 어릴 때 먹던 엄마가 해주는 그 맛. 너무 맛있고. 향도 좋고. 올라와서 먹는 이 밥상이. 이 반찬도 많이 나오지만 딱 차려놓고. 저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밥상이잖아요. 오늘 찬이 형처럼 맛있게 잘 드십시오. 선생님 많이 잡고 있어. 마음을 드시려고. 오신 분들의 밥상을 일일이 챙기시는 능인 스님. 왜 이렇게 넘치듯 주시는 걸까요? 많이 먹어야 든든하니까. 많이 먹어야 든든하다 아입니까. 저는 밥 많이 먹고 있어. 밥 많이 먹으라. 반찬 많이 먹으라. 내 그래. 많이 먹으라 하는 소리 듣고 먹는 거 하고. 안 듣고 먹는 거. 맛이 다르네. 진수 성찬도 모자라 누룽지 숭늉까지 있는 건 다 퍼주신답니다. 그만 먹으라. 우리 주연 씨. 올해로 45년째라는 노전함 점심공양.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뽕같아요. 지금이나 뽕같아요. 마음에 닿는다고요. 뭔가 몰라. 오신 분들을 다 챙기고 나서야 밥술을 뜨시는 능인 스님. 김치 하나로도 충분하답니다. 반찬도 많은데 같이 비벼주세요. 김치에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한 점이 좋게. 한 점이. 한 점이. 한 점이. 한 점이. 시끄러워. 음 맛있다. 노전함을 찾으니 누구든 배불리 돌아갔으면 한다는 능인 스님. 45년 전 길 잃은 등산객에게 우연히 밥 한 끼 내주면서 대중공양이 시작됐다죠. 보살도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 드문 분. 오면 친정에 왔다 가는 기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매불망, 능인 스님만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금복아. 잡수세요. 아이고. 잡수세요. 잡수세요. 야는 이름이 금복이. 이름이 금복이. 금복이 잡수세요. 자는 웅무기. 웅무기 잡수세요. 선생님이 왜 잡수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고도 대배분이 잡수세요. 먹으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손나리 사람한테. 잡수세요. 한 번 우리 듣기. 이름이 술에 대한 잡수세요. 저 짝이야. 지산낮바락 잡수세요. 잡수세요. 그럼 막 안 짓는다. 송아지 만하게. 적당한 송아지 만하게 키울라 캔데. 왜 안 커? 더 이상은 안 커니까. 더 이상은 안 커요. 더 이상은 안 커요. 더 이상은 안 커요. 우리는 어떤 전쟁인가. 늘 같은 자리 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기를 63년. 지산낮바락 잡수세요. 인생은 혼자구나 아무도 없구나. 내가 혼자 빼있다. 참 쓸쓸하다. 쓸쓸히 왔다 쓸쓸히 가는구나. 그래 이제. 무심한 세월을 스님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자가 저만이 커서. 60년 세월이 넘어 지나니까. 자가 저만이 컸는데. 나 이제 저만이 늙었다. 여기 앉아서 하는 말이. 아이고 소나무야. 60년 세월이 흘러서. 니가 그 많이 커서 정자가 됐는데. 이제 나는 늙어갖고. 너를 보러 못 간다. 고인보내야. 천성산 소나무는 스님의 인생을 굽어보아온 또 다른 산 증인. 긴 세월 그려왔던 것처럼. 오래도록 노전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스님.